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이웃들과 떡국떡을 나눴습니다. 조계사 운영 복지시설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명절 불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도 최고 적게는 2만원에서 최고 5만원 이상 더 들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양양 설리먼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상이 5년여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화려한 금빛 원형을 드러냈습니다. BBS TV에서 원각경 강의로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안동 보경사 주지 오경수님이 BBS 대구불교방송과 경북대 철학과가 함께 마련한 강연회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이자 견제기관인 서울시의회에 불자회가 창립돼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불자회 소속 시의원들은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 갈등의 수와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서울시의회. 대한민국 수도의 입법기관이라는 위상과는 달리 그동안 의원 불자회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제10회 서울시의회가 들어서고 나서야 21명 불자의원들의 발심이 모여 비로소 불자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여명 의원은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임 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의원은 자비와 겸손을 바탕으로 이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움과 정진을 이어가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가는 법 잊지 않겠습니다. 불자회의원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사부대중이 힘들어하고 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동체대비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사회 갈등 해소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회장, 이원욱 의원도 화한과 축전을 보내 시의회 불자회의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여러 문화 관련 현안에서 국회와 시의회 사이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이루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정각회와 우리 서울시 불자회가 선도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법회에 앞서 불자회 의원들은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 신임을 예방하고 한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한양 천도에 담긴 불교적 철학을 설명하고 불자회가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선도적인 보살행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의 동체대비 정신을 강조하며 창립한 서울시의회 의원불자회. 활발한 신행활동을 바탕에 둔 의정활동으로 불자의원으로서의 위상강화는 물론 서울시와 불교계 간 가교 역할에도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교종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 주지 후보로 선출된 덕관 스님이 신임 주지에 임명됐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덕관 스님에게 은혜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도처로 유명한 선본사 등의 교구장으로서 책임이 크겠다며 관장 돈명 스님을 비롯한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종단에도 많이 협조할 것을 주문했고 덕관 스님은 열심히 소임을 다해 본사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덕관 스님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금 2천만 원을 종단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불교의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나 전 의원의 예방을 받고 불교에서 화합은 자비를 상생은 보살도를 뜻한다며 내가 남을 이기려고 누르면 결국 그 화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 간의 갈등이 많고 대립하는 것 같아 이번 선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인 화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은 연등회 전승관 건립 예정지인 남산충정사와 도시공원법을 비롯한 불교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떡국떡을 나눴습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옷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 나눔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계사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이니까 정성껏 받아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이번 떡국 나눔전은 조계사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을 비롯한 신도들의 보시와 참여 속에 진행됐습니다. 정말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서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종로구청은 선물 상자 1,000개를 관내 17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나눠줬습니다. 김영종 청장은 새해 첫 명절을 맞아 정성이 듬뿍 당긴 선물로 주변에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저희 직원들이 함께 잘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 운영 복지시설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과 마주했습니다. 관장 정관스님은 설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원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어르신들을 뵈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내서 꽃피는 봄날 저희 복지관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며 서로 친구들과 인사하고 담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민족의 명절을 이웃과 함께하며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매년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자비의 쌀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안심정사가 올해도 쌀 나눔 운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 안심정사는 경내에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동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쌀 7톤을 전달했습니다.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쌀은 물, 공기와 함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올해도 월 10톤씩 총 130톤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쌀 전달과 별개로 스님 개인적으로 매달 1톤씩 복직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 안심정사는 지난 2019년 120톤, 지난해 80톤의 쌀을 각 구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명절 불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쌀, 기름값 등 핵심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도 최고 적게는 2만 원에서 최고 5만 원 이상 더 들 걸로 예상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도 코로나19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최강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제사에 오르는 주요 성수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북극발 한파에 이어 AI,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다 비우면 소비자들도 없고 마트들만 가지고 가고 또 왜 그러냐면 작년에보다는 절반이 더 올라서 많이 소비가 안 돼요. 작년에는 사과가 이런 거 좋은 것이 한 3만 원대 그랬는데 지금은 한 4만 원이 넘어가지고 한 5만 원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별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산물을 제외한 주요 성수품 값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먼저 사과와 배 등 차례상이 오르는 과일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품목별 등락도 엇갈렸습니다. 무와 배추 등은 하락했지만 달걀과 시금치 등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사과 배, 단감 등 차례상이 오르는 과일류의 경우에는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60에서 70%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무 배추류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코로나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가격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은 적게는 2, 3만 원에서 최고 5만 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30만 원 내외인데 구입처에 따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이 22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백화점은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5개 품목에 27만 원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은 그에 비해서 22만 2천 원 또 반면에 백화점은 39만 원대여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이나 야채류가 가격이 싼데 원산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의 경우는 밀가루 같은 공상품류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에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양양 설리먼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상이 5년여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화려한 금빛 원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한 보건 과정 뒤에는 천년 이상 불상에 쌓인 두꺼운 청동록을 현미경으로 찾아 일일이 제거하고 살려낸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강원도 양양 설리먼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 출토지가 명확하고 역대 최대 크기의 화려함까지.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리먼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은 출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대 최대 크기의 금동보살입상입니다. 특히 화려하게 조각된 대자와 광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출토 당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년여의 시간만큼 불상을 덮은 두꺼운 청동록은 복원 작업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불상의 금빛과 원형 복원에 집중했고 제작기법과 제작연대까지 파악했습니다. 이런 청동록이 아주 표면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도금층을 한 겹 한 겹씩 제거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가 과정을 통해서 금동보살상의 원형과 가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현미경에 매달려 불상 표면에 녹 제거에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도금층 표면에서 섬세하게 그려진 눈썹과 눈동자 먹성까지 찾아냈고 수습한 종이 재질로 탄소연대를 측정해 7에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 작품임을 확인했습니다. 변형되거나 접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 보존과학센터는 첨단 3D 기법을 활용해 불상을 대자에 연결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년의 묵은 때를 벗고 화려한 금빛 자태를 드러낼 금동불상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자들의 수행지침서인 종단본 불교성전이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인 가운데 모레를 이용한 샌드아트 영상을 통해 불교성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성전에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미리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 유튜브 채널에는 모래그림 등으로 이뤄진 생명의 무게라는 주제의 영상과 향과 관련된 부처님 이야기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포교원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샌드아트 기법을 통해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며 불교성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면서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BS TV에서 원각경 강의로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안동 보경사 주지 오경스님이 BBS 대구불교방송과 경북대 철학과가 함께 마련한 강연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피해를 주는 갈등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안동 보경사 주지이자 정의학당 원장인 오경스님은 대립과 갈등은 무화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추동력은 나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 이기심이고 이런 이기심은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데서 이기심이 생겼고 그것이 욕심이고 인간의 삶은 그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오경스님은 갈등의 수는 불교의 연기법과 오온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적으로, 즉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조건 하에서만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나 견해도 인간이 사물을 분석하는 체계인 색수상행식 오온에 의해 조작되면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경스님은 이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함물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나와 남을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는 연기적 사고를 통해 동체에 대비해 삶을 사는 것이 갈등 해결의 방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나와 남은 하나의 유기체예요. 이게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떼내면 더 이상 그것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 손을 딱 잘라내면 내 손이 아닌 거잖아요. 스님은 또 내가 없듯이 또 다른 나인 우리도 없어야 한다며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는데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해 나갈 때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쟤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저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그러면 이 불평등과 불공정은 갈등을 증폭시켜요. 오경스님 초청특강은 BBS 대구 불교방송과 경북대 철학과 두뇌한국21교육연구팀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BBS 뉴스 박미연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제17대 신임 주지 도원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원스님은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과 한중일 불교교류회 사무총장, 미얀마 친선대사 등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천태종 위상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또 부산 삼광사와 원주 성문사, 경주 청강사, 서울 명락사, 포항 황일사 등 천태종 주요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대성사는 두 번째 주지 소임입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여서 이 도량에 나오는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잇고 이고등라하고 현생, 내생이 복될 수 있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데 앞으로 4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례 3층 법당에서 진행된 진산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약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며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모범이 됐지만 잦은 산문 폐쇄와 법회 등의 취소로 사찰 재정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사찰 운영 방안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금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